우리가 저번 동영상에서 윈도우 2012 서버를 여러분의 EC2 인스턴스에다가 생성을 했고요.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컴퓨터를 통해서 그 EC2 인스턴스에 접속해서 원격 제어를 이용해서 그 컴퓨터를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여러분의 컴퓨터가 윈도우라고 하는 윈도우에서 실행되고 있다고 간주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. 만약에 매킨토시를 사용하고 있다면 다음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생성한 인스턴스가 이렇게 있죠. 이 인스턴스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커넥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. 이 커넥트를 클릭해보세요. 이렇게 생긴 대화상자가 뜨죠. 그럼 이 대화상자에 PublicDNS라고 적혀있는 것은 이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 있는 URL입니다. 인터넷을 통해서 이 URL을 치고 들어가면 저 EC2 인스턴스, 우리가 생성한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그 인스턴스에는 기본적으로 Administrator라고 하는 ID값, 유저네임이 세팅되어 있고요. 거기에 접속을 하려면 여러분이 패스워드를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패스워드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상태잖아요. 그런데 그 파일을 윈도우에 접속할 때는 패스워드로 다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. Retrieve Password라고 하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메시지가 뜨면 아직 접속할 수 없는 상태라는 메시지죠. 여러분이 컴퓨터를 생성하고 그 직후에 접속을 하려고 하면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접속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럼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시 접속을 시도하시면 여기 있는 Retrieve Password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파일에서 패스워드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럼 저도 잠깐 동영상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해서 그 뒤에 이후 부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조금 시간이 지났고요. 저는 여기 다시 Retrieve Password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. 그러면 현재 저는 window-key.pm이라고 하는 프라이빗 키를 세팅한 상태예요. 이 키를 이용해서 저희 패스워드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파일 선택 버튼을 눌러서 이 다운로드 받았던 이 키 있잖아요. 이 키를 선택하시면 패스워드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. 자 여기 파일 선택을 클릭하고 windows-key.pm이라고 하는 파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만약에 키를 생성할 때 다른 이름의 키 값을 입력했다면 저랑은 파일 이름이 다를 겁니다. 선택을 하면 decrypt 패스워드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면 이렇게 위에 보시는 것처럼 패스워드가 추출이 됐죠. 그래서 xf로 시작하는 이것이 제 서버로 접속할 수 있는 패스워드입니다. 오른쪽 클릭을 하고 복사를 하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다운로드 쇼컷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이것을 클릭하면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데요. 이 파일은 뭐냐면 지금 생성한 이 인스턴스 있잖아요. 이 인스턴스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파일입니다. 그래서 이 파일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필요하게 이런 저런 정보들을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제가 클릭하면 이렇게 원격 데스크탑 연결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뜹니다. 그럼 여기서 연결을 누르면 administrator, 즉 여기 있는 이 administrator라고 하는 유저네임이죠. 이 administrator에 대한 패스워드를 물어보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생성했던 이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원격 데스크탑 연결이라고 나오는데요. 여기서 예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. 그럼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데스크탑에 연결이 되고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겁니다. 자, 화면이 지금 커서 한 화면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. 자,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 자, 보시는 것처럼 personalized settings라고 하는 이 상자가 떠서 지금 설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뜻인 거죠. 예, 그리고 이런 모양의 아이콘들이 나타나면 접속에 성공을 하신 겁니다. 그러면 그 다음 챕터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힌트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